자,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 죄송합니다 이현이! 자, 김진경! 자, 김진경! 자, 김진경! 아, 좋은 위치에서 오히려 각도가 열릴 수 있습니다 재화! 재화! 위치! 라인에, 라인에, 오케이! 자, 이현이, 이현이가 찹니다 이현이, 이현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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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이 쐴 수 있는 시 아, 대단하네, 이현이 아, 대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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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와 골대가 보이죠? 예, 이현이 기다리고요 자, 발만 대면 돼요 발만 자, 올려주고 이현이 쭉! 이현이, 김진경! 이현이 김진경. 김영아. 김진경. 김진경. 자, 거답은 이미도.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이미도 수비조수비야 김진경. 자, 위험해요. 수비조수비야 김진경. 자, 위험해요. 자, 위험해요. 자, 위험해요. 와! 아이린, 아이린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아이린 감각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정혜인이 먼 쪽 포스트를 보면서 아주 멋진 유효시팀을 날렸는데 아이린 키퍼가 막아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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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이린씨 잘 나왔다. 들어가서 끝나는데. 그러니까 아... 아이린 잘 나왔다. 어, 긴 다리로 그냥. 네. 그냥 쳐냈어요 그리고 그전에 정혜인 선수의 오른발킥